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돈을 미친 뜻이 풀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분명히 정상은 아닌데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점에서 한테 애널리스트로서 명성을 날렸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주장을 들어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2월 2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영익의 이코노미스 거의 모든 지표가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유사하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기사 가운데서도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단출하게 한번 압축 정리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김영익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거침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식 거품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거품이 꺼지면 부채 문제가 함께 드러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대목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부패 문제가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 부채 문제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다시 김영익 교수의 주장은 세계 최대 해치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레인 달리오는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7가지 기준에 따라서 과거 10번의 주요 경제위기,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한 것을 보면 예외 없이 거품 붕괴라는 위기 전에 자산가격이 전통적 적득보다도 과대평가되었고 또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자산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차입에 의해서 자산이 매수되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전의 모습이다. 상시한 내용은 다 그냥 줄이더라도 바로 이 부분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전과 아주 유사하다. 이것이 김영익 교수의 가장 강력한 주장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실물 경제의 통계치를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대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감각적으로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온 것을 전문가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영익 교수가 제시하는 근거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정책도 가운데 하나가 주식시자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이른바 버핏지수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3분기에 버핏지수가 2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952년 이후에 장기 평균인 106%를 훌쩍 뛰어든 것이 2배가 넘는 것이죠. 2000년 이후에 평균인 176%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고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있었던 2010년 초에 2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거는 거품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도가 주가 수익 비율 P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1월 현재 30% 장기 평균인 16%보다도 2배 이상 높다. 기업 수익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주요 거시 경제 변수를 s&p500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행 주가가 45%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것도 거품 징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표에 해당한다. 주식 신용대출이 지난해 11월 말에 7,221억 달러 차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3월 말 저점 이후에 67%나 늘어나고 8개월 사이에 50% 넘게 증가한 것은 바로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했던 2000년 3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둔 2007년 6월 이후에 처음이다.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미국 가계금융자산 98조 7,130억 달러 가운데서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가서 196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비중이 2000년 3월 48%에 이어서 2007년 6월에는 48%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김영익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정도의 거품이 주식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죠. 김영익 교수의 주장은 거품을 초래했던 요인이 변하면 거품이 꺼질 수 있는데 거품을 초래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초저금이다.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초저금리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이상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대표적 시장금리인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난해 3월 0.5%까지 하락했던 시장금리가 올해 들어서 1.1% 넘어섰다. 미국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는 명목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197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국제수익률과 명목성장률이 연평균 6.2%로 같았다.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시장금리가 2%를 넘어서면서 적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거치거나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금리가 2%를 넘어서면서 적정 수준에 접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김영익 교수의 말씀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거품 붕괴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어떤 충격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익 교수의 이야기는 극단적 상황일 수 있지만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하고 부채 문제가 드러나면서 실물 경제도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때는 문제는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영익 교수가 박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럼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 정도는 어떻게 되냐. 미국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이지만 한국 주식시장 등에도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네 가지 기준에 따르면 정도는 다소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거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품이 조정되거나 붕괴가 되면 부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부채 문제가. 부채 문제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 갈름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려야 될 부분은 결국은 거품의 붕괴나 조정 과정에서 금리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거품이 재조정되면서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 그 다음에 기업 부채 문제, 국가 부채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름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김영익 교수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활동을 하시거나 앞을 내다보시고 또 뭐 집을 구입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